에마디의 첫 리액션 키능을 볼까요? 뭔가 타겟감이 좋나? 땡! 어이 뭐야 이거 약간 토끼 같았는데? 중단 잡기 같고 보디 조크요 뭐야 이거 야 이거 뭐 잡기 도둘나가냐 노프 잡기 어 이거 아 이거 옛날에 벽에 있는 기술이 무당탕탕으로 바뀌었네 알알알 아 정해야지 걔가 찍힌 쪽으로 콤보 뭐해 이거 야! 재규어 중단 잡기 왼손인데 로프 잡기 로프 잡기 패턴이 많이 생겼네요 뭐야 이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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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저거 바로 저리되네 홍pt 이상 양톰 레야 약간 아머킹하고 비슷하다 킹이라서 역시 그거 잡기 위주로 나오네 하나씩 볼까요 약간 뭐 파워크래쉬 토끼같은데 이게 뭐야 이거 오른발이다 오른발이네 약간 아머킹 레아 같지 않습니까 아머킹 레아 맞지 아머킹 레아 오른발 토끼 개갖고 오른손 때리고 이거는 그거네 그거 우리 손주네 근데 카운터가 아닌데도 나가는거 다 카운터인가 이거 뭐지 이거 66 오른손 그거 있잖아 랠리어티 기타 약간 그거 모션이다 그 다음에 뒤로 왼손 나가잖아 아 그냥 왼손 있잖아 오 66 오른손 다음에 중단 잡기 이상한 패턴 뭐야 약간 중단 잡기 보디 잠깐 요거 이거 보면 약간의 그거 옛날에 생각 안답니까 그거 스테리트 파이터 EX 인가 거기에 이상한 콧수염 아저씨 있거든 배치기로 비싸게 쓰는거 약간 그 느낌이야 오 무사비 로프 잡기 근데 여러분 로프 잡기를 왜 안쓰냐면 철권 6까지는 로프 잡기가 가불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좋았어 근데 br 부턴가 이게 양손으로 풀리기 시작해서 쓰레기가 돼서 모션도 진짜 잘 보여 그래서 로프 잡기 안쓰거든 이건 모션이 중요한게 아니고 이게 풀리느냐 안풀리느냐가 중요하지 지금처럼 양손으로 다 풀리면 로프 잡기 쓸일은 없는데 지금도 그것부터 패치해야지 맞죠 로프 잡기가 여러분 패턴이 엄청 많아요 근데 중요한건 뭐냐 안 들어가는데 다 풀어버리는데 여기서 다 풀어버리는데 이거 지금도 있어 지금도 지금도 저거 다음에 팔 오른손 하면 또 패턴 많이 센거 있어 근데 어차피 안잡힌게 근데 뭐야 이거 가만히 놔둔 상태에서 약간 기상양손 같은거 오오 야 이거 뭐야 이거 초풍이야 이거 오 그 다음에 우당탕탕 과연 로프 잡기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게 중요한데 그 다음에 카운터 2탈 지금은 여기서 별로 할거 없지않나 잠깐만 이거 필드 필드에서 카운터 난건가 아 그냥 필드 카운터 나면 떠버리네 이제 2타가 나면 어 이거 존나 개사기 아냐 필드 카운터 났는데 떠버리는데 2타에서 맞지 멋지 이게 이제 철권팔의 새로운 시스템인가 이런거 많던데 약간 2타 스크류 이런거 여기서 때리고 와 아 결론은 그거 뭐야 싸대기 싸대기 2타 맞으면 콤보 들어가는거야 야 개사기인데 이거 저 싸대기 싸대기 카운터 나면 콤보 들어가네 정해야지 개같이 똑같아야 이거는 뭐지 약간 기가스 같은 그런거 같은데 맞죠 맞받아치고 유골은손 어 뭐야 이거 이거 뭐지 잡기가 뭐야 이거 카운터도 안닿는데 기가스처럼 한번 받아내고 유골은손 유골은손 오 아니 이게 그냥 뭐야 이거 뭐 이러면 많이 이어져 때리고 아 그 꿀났구나 높으자고 이것도 뭐야 와 이거 뭔데 이거 별로 이거는 좀 별로 안좋아보이 그렇죠 지금도 불케이스 오 여기 콤보 이해 기상양 기상양 손 레아는 너무한거 아이가 근데 얘 진짜 멍청하게 생겼다 야 근데 철콩 왜 이렇게 좀 너무 멍청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존나 멋진데 아 존나 멍청하게 생겼어 뭐 좋은 얘기랑 좀 귀엽게 생겼다 아니 근데 아하 시바 존나 멍청하게 생겼는데 아 아 아니 아니 철 철은 좀 뭔가 그 놈하고 좀 좀 간직하나 얘 왜 이래됐냐 어 존나 암정맞게 생겼는데 좀 바뀐거 같아 맞지 딱 봐도 존나 그냥 그냥 그래 어어어 바로